20년 넘게 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한 여성. 그런데 며칠 전 시아버지의 수상한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며느리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사람과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20년 전 갑작스럽게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며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20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워낙에 점잖으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사는 동안 큰소리 한 번, 목소리 한 번 높일 적이 없는 그런 점잖은 시아버지시고요. 또 이 남편에 비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며느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챙겨주고 지지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고마운 시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년 전에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아내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뭔가 TV 프로그램 소리도 들리고 남녀의 대화 소리도 들리고 이불 소리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우리 남편이 지금 누군가랑 숙박업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싹싹 빌어도 지금 부족한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셨고 그러나 같이 계시던 시아버지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또 가실 곳도 없고 해서 같이 일단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했다가 들키니까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아버지 사연자에게는 시아버지는 집에 남겨놓고. 네 맞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남편이 차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당시 여성은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에게 차마 당장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형과 시누이들이 집에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시누이들은 남편과 시가 눈치가 보여서 아버지를 못 모신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아주버님도 우리 집엔 못 모시고 원룸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사시라 이렇게 의견이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시아버지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며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 아가 그냥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이 며느리한테 아가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해오셨던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미 2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좀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또 차마 원룸으로 보내기가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도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효부네 시네요. 효부 양 변호사님. 그런데 아주버님의 시누이 두 명까지 자식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시아버지의 봉양을 갖다가 며느리가 더군다나 남편도 지금 죽어서 사망해서 없는데. 게다가 이혼까지 했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다른 사람과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 완전히 남이 됩니다. 인척조차도 끊기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양할 의무가 법적으로는 전혀 없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제 시아버지님도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전리성 비대증이 왔답니다. 여기저기 아프시고 그러면서 또 소변 실수까지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크게 병으로 번져서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아주머니 시아버님들은 뭐 멀다 집이 바쁘다 이러면서 오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며느리가 병관으로 독박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태가 계속 나이 들었으니까 호전되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쪽 몸이 마비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씻기고 재우고 다 이 사연자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방송을 통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일도 많이 겪었고 그렇다고 또 시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정말 막 우시면서 내가 이렇게 못 볼 걸 보여주셔서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시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셨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이 카톡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새벽에 이분 카톡을 읽었어요. 맨 처음에 읽었어요. 읽고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냥 눈 딱 감고 돌아서면 남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시형제들 다 남을 날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며느리가 이 봉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방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시아버지 퇴원한 후에 병원에 퇴원한 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시아버지를 혼자 다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식구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거나 병원비나 생활비 챙겨주는 사람 없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이 여성이 시어머니 제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주인 시어머니. 그런데 이것도 방관을 했다고 해요. 제사 직전에 도착해가지고 수고비 정도 10만 원 정도 주고 다만 재료비 같은 게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어느 날 시누이하고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한참 안 나와서 살짝 들어가 보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누이가 시아버지한테 아주 비싼 과일을 사와서 둘이 먹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황당했는데 차마 따지기 치사해서 그냥 참았다고 해요. 아휴, 시아버님도 좀 그렇다. 그냥 이 며느리 한 입 좀 주지 좀. 그런데 최근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이 2주 정도 출장이 잡히고요. 아들도 해외여행을 가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식구들에게 딱 2주만 아버님을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아버지가 혼자 방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2주 동안 요양병원에 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에 절대 다신 오지 마라. 아버님께 절대 전화도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데요. 결국 아들이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을 취소를 하고 2주 동안 할아버지를 돌봤다고 합니다. 당시 근처에 사시던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시아버지의 밥을 차려드렸다고 하고요. 또 지난 추석 때도 시가 식구들은 집에 못 왔다고 합니다. 당시 시아버지도 괘씸한 놈들 안 와도 괜찮다 이러면서 좀 덤덤하게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시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며느님이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가셔야 돼서 아주버님이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이 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시아버님한테 전화해서 2주 동안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 계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결국 이 사연자분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분이 회사까지 안 가고 지금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2년도 아니고 2주인데 요양병원 타령을 그런데 최근 이 사연자 며느리분은 시아버지의 수상한 통화를 엿듣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제보자 이 며느리 얘기 들어보시죠. 아버님하고 자기 자식은 피티잖아요 밖에서 나 없을 때 집에 오고 방에 내 방에 있는데 몰랐나 봐 다 들리는 거야 미안하다고 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헤어지는 게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또 이해 안 할 수도 없지 나도 내 아들 못 보게 하는데 좋겠어요. 며느리 모르게 또 자식들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한 며느리 돌봄 받는 시아버지 2주도 안 챙기는 자식들 또 그런 자식들하고 몰래 통화하는 시아버지 양 변호사님 저도 참 답답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자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에는 이런 말 쓰지도 않죠. 효부란 말도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사실. 며느리라는 개념도 딱히 없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족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더군다나 좋게 뭐 사별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을 하고 떠나버렸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돌봤던 이 며느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시아버지가 너무 하셨다 싶은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혼자 있는 그런 아버지가 또 마음도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못하고 그 또 요약병원도 가기 싫으시고 이러니까 또 며느리 눈치 보고 있으면서도 전화통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참 답을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금전적으로라도 그러면 이렇게 부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건 법적인 권리입니다. 사실은.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실 하라 말라고 얘기 드리기가 사실 애매한데 중요한 거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친자식들이죠. 며느리가 지금 부양할 의무조차도 없는 게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부양비, 생활비라든지 병원비, 아버지 관련된 시아버지 관련된 그것들은 다 내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저는 처음에 시형제들 참 너무하다 했는데 마지막 들어보니까 시아버님도 좀 섭섭하다. 네 좀 섭섭하고 일단 며느리께서는 너무 정도 많으시고 친정아버지 같이 정도 많이 드신 것 같고 또 친정아버지 같은 이분이 또 원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살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께서 사실은 며느리에게 너무 큰 짐을 주시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 며느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연로하시면서 일도 많아지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음은 굉장히 그러시지만 현실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집에서 모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누이와 아주버님께서 금전적이거나 어떤 요양의 어떤 일부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만약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좋으신 마음이기는 하지만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정말 아들이나 딸 집에 가서 요양하시는 걸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이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의 의견은요. 초코초코님, 형제들 개념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KM킴님은 2주면 며칠이라도 돌아가면서 돌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KM킴님은 5월 4일 5일에 감사합니다.